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기본형 공익직불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합니다. 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점검을 통해 신청농지의 적정성과 농약안전사용 등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. 점검을 통해 폐경면적 등 부적합 신청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직불금 감액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. 한편 공익직불제도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또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